무엇을 떠올릴지 지워낼지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. 지금 이 시간 무로 한 끗 차이로 엔딩이 달라지니까요. 달라지니까요. 달라질래요. 아프진 않아요? 아프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뇌의 손상이나 부작용 같은 건가요?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뇌손상인 건데요. 과음한 다음날 수준. 많이 맞으면 물론 안 좋죠. 펀치 드렁크라고 있잖아요.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10대, 20대 그 이상. 근데 또 대단히 기술이 좋기도 하고. 아파요? 방금 말이야. 아 맞다. 긴장돼서요. 그 자체 개발하신 스틱이란 건 뭐예요? 응. 쪼봐. 맥주에 대해 알려줘요. 아 맞다. 뭐에요? 하리스타일이라는 건 맞지? 하시는 것은,